누구야? 그럼 이때까지 주점에서 전화가 왔다고요 바로 이때까지 주점에서 전화가 왔다고요 뭐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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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 뭐야? 뭐야? 누구야? 하지마.. 누구야? 누구야? 어지러워.. 집사2장 너 뭐야? 어디있어? 말을 해 어디있어? 야!! 잠깐만.. 뭐 할 얘기 있지 지금? 지금.. 할 얘기가 있는거지 뭐지? 너 뭐야?! 너 뭐야?! 앞으로 나와!! 너 뭐야?! 앞으로 나와!! 장난치지마!! 뭐라고?! 너 방금 뭐라고 했어? 방금 뭐라고 했어? 울려? 뭐야 이거?! 목소리가 울렸다! 200km 없어..뭐야 이거?! 10km 40km 3km 5km 5km 30km 올라온다 잠깐만.. 너 올라와봐 너 어떻게 이게 돼? 그래서 그 가운데에 누가 장난처럼 해당을 치자 이거 뭐야..? 잠깐만.. 자랑하지마! 사람이요? 너 사람이냐? 잠깐만.. 소리 쉽죠? 소리 쉽죠? 이제 그만하고 얘길 하자 듣고 싶.. 보고 싶어서? 듣고 싶.. 어딘데? 넌 알지? 어딨어? 어딨어? 건드리지 않을.. 뭐라 했어? 다시 한 번 봐 나.. 아.. 오.. 잠시만 나한테 장난을 치는거죠? 언니 오빠들.. 이 점보다는 기운이.. 뭐가 뭐라고 해야 되지? 크게 나한테 장난을 치는거 같은데 크게 해코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거야 아직까지는 이러면 대화를 시도해볼만해 뭐.. 어디서..뭐야? 소리가 틀린.. 뭐야? 두번.. 두번째 나 어디야? 두번째 2백이로 다시 한 번 봐볼게 갔다라는 말이.. 나는 그렇게 들렸으니까 잠깐 기운이 남아있는데.. 잠시만.. 잠깐만.. 뭐야?! 귀에 사이다가 귀에 사이다가 귀에 사이 엄청 가까운데요 잠깐만 숙주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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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지? 여기 있지? 네 뭐해? 거기 좀 돌려 봐 거기 좀 돌려 봐 고객님 조금만 돌려와봐 고객님 조금만 돌려와봐 시작했다 고객님 조금만 돌려와봐 나 지금 이러고 있을때가 아니야 잠깐만 이들아 빨리 확인하고 나 지금 이러고 있을때가 아니야 다시 열어주는다 Jenny 조금만 돌려와봐 한입때는 엉덩이 여기 계 appearance 손바지 뭐야..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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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말 안하면 나간다 더 이상 내가 여기 안 있을거야 다신 안 올거야 말해 아.. 귀 아파.. 여기 이상하다.. 여기만 소리가 왜그래? 555 355 355 355 356 지금 뭐가 이렇게 되어있워 주점인가? 진짜로? 주점인가? 그럼 이제까지 주점에서 전화가 왔다고요 잠깐만요.. 잠깐만요.. 진짜 가보고 싶다.. 여기 주점에서 아가씨가 이 모텔로 2차를 나와서 변을 당했어 이 주점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 어떻게 보면은.. 안 돼.. 부술 수는 없어 이 정도면 나 잠깐 들어갈 수 있을 수 있겠는데? 여기서 뭔일이 생기면 저는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와.. 차갑다.. 와.. 차갑다.. 와.. 차갑다.. 여기 잠깐만.. 나와.. 여기 잠깐만.. 기운이 너무 쎄 지금.. 진짜 차가워.. 진짜 거짓말이야.. 온몸으로 추위가 느껴져 지금.. 거짓말이야 진짜.. 진짜 거짓말이야 진짜.. 레알 다 짓고 진짜.. 진짜 거짓말이야 진짜.. 진짜 완전 레알이 싫어하다 진짜.. 뭐야.. 뭐야.. 안 돼 안 돼.. 나 진짜 안 돼.. 여기 있는 거짓말.. 나 여기 해도 돼 여기 안 돼 진짜 안 돼.. 진짜 안 돼.. 나 나갈란다, 할 만큼 했다 결국은 저기가 원흉이었구나 나 그냥.. 아니 아니 아니.. 르르 할거에요 그냥 그냥 르르 할거에요 저기였구나 저기였구나 저기였어 201호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여?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이 방송을 헛봤어 진짜 201호가 아니었어 모든 원흉의 시작은 바로 저 주점이었어 여기 사연이 뭐였냐 얘들아 달란 주점에서 아가씨가 손님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2차를 나갔는데 그 모텔 어느 층으로 2차를 나갔는데 그 손님한테 비언을 당해서 죽었어 그러면 저 주점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제보자 분이 주신 사연이었어 사람한테 continued yaz Acts 너 Franc youtube Riley system vulnerable 이거 신 친구 그 일 이렇게